나는 김주용이다. 나는 내 평생 목표와 꿈을 이룬 의사다. 나는 인생을 이제야 조금 알 수 있는 반백의 나이 50이다. 나는 은근히 끼가 있다. 내가 다시 태어나서 직업을 선택하라면 개그맨을 할 것이다. 나는 바퀴 달린 것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차를 좋아하고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롤러브레이드를 좋아한다. 나는 화가 났을 때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있는 힘껏 소리를 지면서 분노를 폭발한다. 나의 버릇은 긴장하면 눈을 깜빡이고 다리를 떤다. 최근에 나와 나의 가족이 갔던 여행은 속초. 코로나 전에 다녀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있는 영화는 20대 초에 봤던 귀여운 여인. 지금의 나를 표현하자면 물음표이다. 딱히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그날 그날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